다 짜리 몽땅이다 1, 2,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짜리 몽땅이에요 평상시보다 굉장히 차분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? 특별히 떨리거나 무섭거나 그런 거 아니죠? 좀 긴장되긴 해요 제일 실력 발휘 못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예요 그죠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역대 라운드 중에 제일 긴장되어 있나 봐요 어? 좀 사실 맞아요 자신감 별로 없어요 되게 긴장돼서 진짜 잠 진짜 못 잤어요 2시간 잤나? 응 3시간? 어떤 회사에 계신데요?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회사가 저희를 데려갈까 그 회사에 맞는 이미지가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이미지가 그 셋 회사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도 예상을 못 하겠어요 조금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시스타의 러빙유 라는 노래인데요 앞부분에는 약간 R&B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각자 개인적인 이제 가창력이랄까 이제 보컬을 보여드릴 수 있고 뒷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저희만의 색깔로 편곡해봤어요 널 놓치면 난 안 돼 널 놓치면 난 안 돼 기분 풀어요 발랄하던 모습이 없어져서 걱정되네요 네 굉장히 내가 좋겠다 차분하게 노래 시작해볼게요 해이 참 이상해 정말 넌 strange 이런 적 없었는데 널 볼 때마다 두근두근 나 떨리는 게 난이 난 표정관리도 안 돼 난 표정관리도 안 돼 나 미칠 것 같아 난 또 네가 보고 싶어서 I'm loving you, you 나 어떻게 와주라도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걸 정신 못 차릴 만큼 I'm falling in love with you, you 나 어떻게 와주라도 조절이 안 돼 널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다고 Baby, I'm in love with you 해당 내 맘 너무나 긴 밤 숨겨왔던 너를 향하니 마 사랑해 I wanna say you I should be the deal of love with you, you I should be the deal of love with you, yeah 너 때문에 그래 먼저 말하기 싫은데 내 입가에 맴돌아 I'm loving you, you 나 어떻게 와주라도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걸 정신 못 차릴 만큼 Boy, I'm falling in love with you, you You, you, you 어떻게 what should I do 널 놓치면 안 돼 사랑한다고 Baby, I'm in love with you Baby, I'm in love with you Baby, I'm in love with you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 아니, 대구에서 같은 반 소녀 세 명이 어떻게 저희 셋을 이렇게 기절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올라와서 서울에 너네 진짜 잘한다 아, 정말 무슨 말이 되는 수준에서 노래를 해야지 참 아 아, 정말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 예쁘고요 어떤 미스코리아냐 미스 유니버스 여자보다 더 예뻐요 셋이 아, 나는 그렇진 않아 아, 나는 그렇진 않아 이론적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연습을 했고 공부를 했는지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A파트 다시 돌 때 처음으로 화성 넣은 게 메이저 세븐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1도랑 반음 차이여서요 음장이 약간 불안해도 굉장히 이상해져 버리는 의미인데 그런 거를 자신 있게 그냥 넣어요 그러니까 반음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화성학 공부 그 다음에 피나는 연습 이런 게 음악 아시는 분은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, 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이대로 나가서 정말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연습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지금 음악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어떤 텐션 코드의 그런 음들 메이저 세븐, 나인, 일레븐, 썩틴 이런 음들의 활용도 물론 대단하지만 더 놀랬던 자리가 브릿지에서 아이유의 분홍신으로 훅 넘어갔잖아요 애타는 내 맘 너무나 긴바 숨겨왔던 너를 향하니 말 사랑해 근데 그 아이유의 분홍신으로 넘어갈 때 사실 그게 키가 딱 전조가 되면서 그거를 바로 찾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어려운 화성을 쌓고 그런 부분은 이제 연습으로도 되는데 이건 약간 음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딱 내길래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찾아가는 게 연습이었구나 지금 한 명 한 명 보컬리스트로서 솔로로 다 데뷔했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보통은 하모니를 이루는 팀들은 좀 약한 친구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셋 다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점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연습 시간이 알겠어요 네 참 장해요 장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드릴 수밖에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두 명의 심사위원이 너무 극찬을 했기 때문에 전 반대의 시각으로 한번 지적해 볼까요? 전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세 명 중에 리드 보컬 누구예요? 세 명 중에 리드 보컬 글쎄요 저희는 그런 건 따로 정해놓지 제 생각에도 글쎄요예요 제 생각에도 지금 여기 짜리몽땅은 혼자 솔로 나왔을 때 우와 쟤도 리드 보컬이고 얘도 리드 보컬이라고 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 명 중에 리드 보컬을 꼽으라면 저는 아무도 못 꼽겠어요 잘하지 마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이유는요 YG에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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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몽땅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리몽땅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YG에 와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하셨죠? 전문가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YG 순서였어요 YG에 와서 그 해답을 같이 고민해보고 찾아봅시다 전문가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오늘 방송의 신이 내리셨다 방송의 신이 그분이 오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바뀐 녀석상이었는데 떠넘길 줄 알았다 아니 나는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와있어 진짜 와있어 헐 헐 아니 나 진짜 생각보다 진짜 진짜 나도 너한테 어 우리를 안좋아할 줄 알아서 어 진짜 의외다 음